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고 이 올랐는데 만일 이 거품이 들어갈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 거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상속세라든지 증액세는 이 부동산 천정부지로 오른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내가 낸 세금도 못 미치게끔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무증상감염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는 무서운 게 무증상감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를 못하다가 제가 면역체계가 약해져 버리면 그 즉시 얘가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암이라는 것이 꼭 그런데요.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이것들이 15년 이상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잠복하고 있을지 한 번 들어온 게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겪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느 과학자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단지 지금에 와서는 일치된 견해가 무증상감염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추적을 해가지고 차단하고 그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분명히 이 감염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근원지는 중국이잖아요. 우한 폐렴이지 대구 폐렴이 아니잖아요. 신천지 폐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 이 논쟁에서 뭐든지 무증상감염원은 무조건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일단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감염원을 없애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면역체계를 높이는 그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순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울타리가 없이 다 치료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벌써 3천 명 넘어가고 지금 만 명 넘어가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2만 명도 된다 하고 그러면 이게 장기화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가 이제 2월 달이잖아요. 2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3월이고 이게 3월 말에 끝나지 않고 가령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한다 하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좀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돈이 돌고 뭐 안 되는데 거래 질서가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올라간 게 떨어지겠죠. 우스갯소리로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1년에 3억씩 올라갔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1달에 3억씩 올라간다. 그 정도로 가격을 높여줬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19번이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얼마나 생각했냐면은 그런데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초한 것이 있냐면 와가지고 임대주택을 장려를 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게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주택자를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 가져라. 다주택자를 소유를 권장한 거예요. 권장 처음에는 정권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천정부지로 거기다가 플러스 뭡니까? 양도세율을 높였잖아요. 양도세율을. 양도세율을 높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실제거래가약제도 나중에 만들었지만 양도세율을 높였어요. 다. 높이니까 집값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가 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다 상승을 해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도세율을 높이면 거래를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중가를 해버려요. 중가를 해버리니까 2주택은 10% 더 중가해버리고 3주택은 20% 더 중가해버리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상속세, 아니 증여세 내는 게 낫겠다. 생전에 내가 증여하든지 죽고 나면 자기들이 상속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밤잠을 못 자고 이제 고민하는 거 양도할 것인가 뭐 하다가 양도를 안 하고 이제 상속이나 증여로 쪽으로 가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집이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공급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격이. 그런데 공급이 적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적어져 버리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율을 높여버리면은 거래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이 아 이제는 거래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수는 높이겠다. 보유수는 높이겠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 계속 그때 했던 시리즈로 했던 내 마음대로 말하는 조세정책이라고 했던 이거를 말했어요. 이거를. 거래는 태워주고 보유는 강화시키고 보유세로 이렇게 했으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죠. 그런데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담을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높여놓고 그거를 집 팔으라고 하니까 누가 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원래 권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양도세율을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팔지를 못하게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다주택을 점점 임대등록을 하게끔 했으면은 액에서 혜택을 다 보는 사람들은 받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도세율을 높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장가회라든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값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다 그 집 팔 때 이번에 집 팔 때도 상승된 그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집값을 올려놓고 혜택을 보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면요. 이 평가가액을 높여버려요. 평가가액을 원래는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이런 거는 당의 재산 당의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가액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유사 사례가액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유사 사례가 있지 성량값처럼 동일하게 동일하게 해놓은 거 그것도 단지가 들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요즘은 단지가 들려도 공시가액 5% 도구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버리는데요. 그거는 또 다음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감정가액을 봐가지고 그런데 감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감정을 하면 이게 신고 보충적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라든지 기준시가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 매매가액이라든지 수용 공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으로 일단 이거를 시가로 잡아요. 시가 시가로 잡는데 이게 수용가격이라든지 공매가액이라든지 매매가액이라든지 유사 사례가액이 없으면 내가 감정을 해가지고 이걸 보면 이것보다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냥. 그리고 세법이 세법, 상정세법, 상정세법 60조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시가로 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국세청이 이걸로 가고 싶을 때는 시가가 없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판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가액을 그런데 국세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공시가격 이런 기준가격을 전부 다 높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 시가하고 시세의 시가의 80%를 근접하겠다. 아니 그런데 그 말이 어폐가 되는 게 시가가 지금 이게 시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시가예요. 보충적 평가가액이니까. 그런데 시가라는 개념을 지금 외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시가라는 게 80%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인지 이게 국민은행 무슨 부동산, 11산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가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에도 없는 개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가액을 계속 매년 매년 해년마다 올렸잖아요. 계속 올렸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꼬마빌딩도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이걸로 하면 한 40억이다.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면 40억이에요. 40억인데 이거를 감정을 해버려면요. 60억 나온다 이거예요. 아주 싸게 해도 60억. 그러면 20억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20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더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50% 내놔라 라는 식으로 하면은 10억 정도 또 세금으로 더 가도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40%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50% 하더라도 이제 세금을 한 20억 냈다. 50% 내요. 그러면 여기서 30억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말해서 50%씩만 딱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10억을 내가 더 냈는데 이런 식으로 뺏겼는데 나중에 나는 그러면 시세가 60억 이상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거품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40억이나 이런 식이 돼 버리고 그 30억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세금 내다가 끝나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동산 거품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게 가격 변동이 생기면서 기존에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분통 터뜨리겠죠. 이제 기준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 빨리빨리 부동산 거품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증여하든지 상속하든지 막 이렇게 해야죠. 그때는 양도하고 근데 양도는 양도 세율이 아직도 중가가 되니까 그거는 좀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기준 시가가 우리가 왜 이 공식 가격 기준 시가가 이런 게 있었냐면요. 옛날에는 다 기준 시가 제도로 해도 국고가 손실되지도 않고 세수가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2007년부터 그거를 실제 거래 가격 제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시세에 접근해가지고 세금을 내겠다. 근데 왜 옛날에는 기준 시가 제도 공식 가격 제도가 그대로 그걸로 했느냐 기준 시가 제도를 왜 했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이 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은 시장의 이 가격은 거품일 수 있어요. 이게 가격 변동이 생겨요. 가격 변동 차이가 꼭 생기는데 그게 주관측 사정에 의해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가격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시가로 그러니까 이 시가로 볼 수 없는 시가로 볼 가격 변동에 영향이 없는 이거는 이제 표준지를 구해가지고 전부 다 감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아니 기준 시가 이렇게 할 때는 다 국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 빌딩은 40억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 40억 밑으로는 안 떨어지죠. 그냥 이 가격은 40억이다 라고 국가가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60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금매로 내놓으면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겠다는 사람이 아 저 목을 그냥 사야 되겠다고 하면 70억도 될 수 있고 80억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관적인 사정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게 이런 부분들이 유산 매매 사례가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팔든 내가 어떻게 하는데 국가가 그 남이 판 거를 가지고 자기만 안다고 그걸로 시가를 잡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낭피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좋게 다시 기준 시가 제도로 돌아가자. 좋게 이게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하라. 자꾸 자꾸 이거를 뭐를 이렇게 올리려고 시세에 이쪽에다가 뭐 시세에다 바치려고 자꾸 하면은 그게 안 된다. 이게 이 가격 변동폭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시세에는. 그걸 어떻게 일반화시키고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품이다 이거입니다. 거품이니까. 그런 부분은 시가로 인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